AM 매니지먼트 주말을 끼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냥 하루 정도 더 쉰 연휴 같은 느낌인데 저는 왜 이렇게 지쳐있는 걸까요? 저도 지쳤습니다 뭐 하셨어요? 저는 또 어김없이 캠핑 가고 집에 잠깐 내려갔다가 우리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캠핑을 어디에 하셨다고 그러죠? 장박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산에 예산에다가 백종원님의 예산시장 프로젝트 옆에 일부러 거기다 하신 거예요? 예산시장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새로 바꾸고 나서 여러분도 한번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주말마다 장박지를 간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캠핑지 몇 개 없겠죠? 네 몇 개 없습니다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 오후부터 들어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4일간 진행이 됐어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 좋았죠 많이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물론 사신 분들은 기분이 좋았겠지만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신 연휴가 바쁘니까 전부 치느라고 이제 휴대폰 많이 못 보시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송승제널리스트와 함께 방송을 할 때 4만 2천 달러 4만 3천 달러에서 이제 4만 6천 3백 달러 선을 좀 돌파를 하면 상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화요일에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올해도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밝은 이야기 희망찬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뉴스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소식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기분 좋은 그런 성공 투자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가 저희 홈페이지랑 저희 시세를 좀 보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휴간의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 박님 안녕하세요 떡국을 먹고 나니까 폭등했더라 아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떡국 먹으면서 오르더라고요 떡국 먹으면서 이제 빗썸 업비트 쳐다보면서 어우 뭐야 이게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시지는 말아라 뭐 그런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화면이 안 나오는데 분할샷도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추가 상승 여력 있다 낙관론이 확산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자 블룸버그의 보도네요 ETF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반감기 이벤트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되는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모멘텀 플레이어들도 흥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실제로 주가 상승을 보면 되겠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상장사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0%가 올랐고요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사실상 주식이지만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덩어리인데 이거 10% 올랐고 코인베이스 거래소 주식 또 이제 5%가 올랐고요 마라톤 디지털 채굴업체도 12% 급등했습니다 이게 다 비트코인의 장미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놓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엔비디아가 아마존 시총을 22년 만에 추월했다 자 엔비디아 차트도 볼까 하는데 아 그건 좀 이러면서 좀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비트코인 주도의 랠리가 재개됐다 5만 달러 돌파됐다 자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하면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반감기 이벤트라든지 ETF 관련된 호재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자체적인 소스보다는 EDF라는 약간 어느 정도의 서드파티 외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코인마켓 캡 차트를 보면 5만 달러선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이른 아침에는 4만 9천 후반으로 살짝 내려 앉았다가 아시아장이 열리면서 보합세로 지금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2만 6천 2천 6백 6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7일 기준으로는 17% 하루 기준으로는 4% 이더리움은 7일 기준으로 14% 이더리움은 하루 기준으로 6% 요 정도 지금 오른 상태인데 또 눈에 띄는게 밑에 솔라나도 있어요 솔라나가 18.5%나 올랐습니다 솔라나는 차트가 정확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요새도 계속 핫하더라고요 싸가폰이라고 핸드폰 출시 때문에 핸드폰 사전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좀 이슈는 좀 탄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솔라나랑 밑에 있는 리플 리플이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워낙에 홀더들이 많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ETF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만 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요 BTC ETF 펀드플로우라는 샌드뱅크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원래 스타트 ETF가 출시됐을 때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앞자리가 29잖아요 요게 쭉 빠졌어요 계속 보시면 25, 26 뭐 이렇게 되다가 지금 언제부터 회복이 됐습니까? 28.7 이렇게 되다가 2월 8일 기준으로 첫날 ETF 승인날 기준으로의 전체 들어와 있는 자금액수를 회복을 했고 현재 그보다 상위인 앞자리 30일 훨씬 더 큰 숫자로 해서 순유입이 확실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바이비트코인 월드와이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는 공개된 트레이딩이라든지 기업들을 조사를 한 그런 데이터인데 전체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현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알려진 것 중에 개인 고래 말고 ETF 11종이 무려 BTC를 8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이상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국 정부에서 2.3%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회사들이 1.3%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확실히 그래서 ETF의 영향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쭉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단일 회사지만 0.9%나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ETF의 매수세가 매섭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세를 밀어 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5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4만 후반대에서 5만 달러를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는 게 좋냐 이걸 지금부터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복귀부터 하고 아 좋아요 좋아요 설 연휴가 지났으니까 일단 제가 이제 이때 4만 달러가 깨졌을 때 4만 4천 달러까지는 올 수 있다 이때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정이 있으니까 네 4만 4천 달러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나 아니면 횡보를 좀 길게 하면서 상승으로 다시 턴하는 그런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려볼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기준이 4만 4천 6백 달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횡보는 좀 길게 나오진 않았어요 제 예상보다는 근데 이제 4만 4천 6백 달러를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천장을 이제는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 천장을 안 그린다고요? 불필요한 거예요? 못 그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장에서는 대응을 할 때 어떤 저항선을 보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밑에 이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잡아두고 거기를 이제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2만 달러 아래에 있을 때 2만 달러를 정고점으로 형성하고 그 아래에서 올라올 때도 2만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2만 달러는 저항선처럼 여겨졌었는데 거기를 이제 강하게 뚫고 또 6만 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런 장세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때보다는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줄어들 수 있어도 그래도 뉴스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10만 달러나 8만 달러 12만 달러 이런 영역이 불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통 썸네일을 쓰기도 하고 뉴스에 표기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현재 가격이 6,700만 원이에요 개당 그러니까 1억 간다는 게 그렇게 호툰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멀지 않았죠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8만 7만 5천 달러만 돼도 1억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천재형을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수준 5만 달러에서 거의 픽스로 지금 뭐 한 반나절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4만 8천 달러가 좀 저항선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이제 가장 강한 매물이 모였던 게 4만 4천 6백 달러였고 여기가 이제 큰 산이었거든요 산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덕 밖에 남은 게 없다 뭐 좀 정체될 수는 있겠지만 5만 2천 달러 수준까지는 좀 정체되면서 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 마저 이제 돌파하면은 좀 급등하는 장세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재를 그리자면 5만 2천 선 정도는 조금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선이다 근데 뭐 그래봐야 언덕 언덕이다 4만 4천 달러보다 의미가 크지 않은 뒷동산 정도다 네 넘을 수 있지만 걸음이 좀 더뎌질 수 있는 그런 구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재작년부터 2023년 아 작년 초 2023년부터 이어오던 상승 채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중심값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오는 건데 어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이 지금 좀 꽤 완만한 채널인데 여기보다 강한 또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추세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네 이런 걸 가속 채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는 좀 급등하는 장세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기준만 정해 두시고 이제는 좀 홀딩을 하셔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고용비 애널리스트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랜만이죠 저는 이제 44,000달러를 한 작년 10월부터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무지성으로 44만 거의 외쳤지 네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 놓고 남은 산은 없다 그래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초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세의 이 구간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잘 몰라서 이해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이 구간 안에서 오고 가면서 계속 높여가고 있었는데 지금 노란색 밖으로 튀어나가는 지점 끝머리에 와 있고 이게 5만 2천 선 정도가 되면 5만 2천을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언덕 산책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짝만 틀어서 올라가면 좀 가파르게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만 희망적으로만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물론 여기서 눌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눌림도 1차적으로 이제 4만 8천 달러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강하게 장대항봉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조정도 크게 나올 것 같진 않다 내려와봐야 4만 8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계속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급등세로 사실 2, 3위를 올라왔는데 네 이거가 전반적으로 더 끌어올려지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우리가 흔히 이제 한 지난 ETF 승인되고 그날 당일도 그랬고 한 4만 8천 9천 갔다가 갑자기 이제 조정이 오면서 이제 또 이제 조정이 오른구나 하면서 4만이 깨지니 많이 막 이랬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게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봐야죠 이게 다시 내려오면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기준선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거를 아직까지는 4만 4천 달러로 두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얘가 5만 달러로 5만 2천 달러 위로 올라가면 이 그 기준선을 여기로 올릴 거예요 5만 달러 선으로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대응하는 영역을 높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나이트님께서 왠지 희망적인 부분 분석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인간지표상 좀 부분적으로 익절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거는 어때요 마침 그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두 통이 와 있더라고요 네 지인들한테 지금 사도 되는 거야 그게 지인분들한테 두 통이 왔거든요 네 저도 약간 불안하긴 했었는데 네 아직은 아닌 거 같다 본인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 네 항상 그 약간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승장의 끝물의 분위기는 있는데 아직은 그 분위기까지는 아닌 거 같다 저는 약간 불안한 건 저 뭔지 아세요? 일단 지상파 3사 뉴스에 2년 만에 5만 달러 돌파 뉴스가 나갔고요 네 보도 채널 두 곳에 나갔고 대부분의 신문에도 네 인터넷판에는 다 나갔어요 네 그 뜻은 세상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턱상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되는데 뉴스에 팔아라가 기본적인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가 사실 한국에서 그러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그럴 건데 네 그게 이제 단편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예전에 같이 봤었던 코인글래스라는 데서 이제 보는 펀딩비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과열되면 실제로 그런 미디어의 뉴스들과 더불어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롱베팅을 했다 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과열된 모습은 없기 때문에 과열 지표가 아직 안 나왔다 네 그 정도로 과열되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승된 요인들이 뭐 개인 매수세가 갑자기 뭐 올라가거나 과열돼서라기보다는 ETF가 순유입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그 매수가 좀 더 강해지는 측면 또 그레이스케일의 GBTC ETF가 매도세가 약해진 측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5만 2천선 5만 2천 달러선을 뚫고 나면 급등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있다라고 지금 고용비 애널리스트는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의 타이밍 측면에서 물론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정보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매수 매도라는 것은 절대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써있을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냐 네 왜냐면 뉴스에 나왔으니까 초보자분들 대중의 입장에서는 5만 달러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혹은 지금 들어갔을 때 떡락하지 않을 고민이 될 거예요 혹은 앞서서 한 3만 달러 중반대부터 늦게나마 차곡차곡 모아오신 분들 네 이분들은 오라는 글자를 보고 팔아야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저만 해도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택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디까지를 본인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하시느냐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연말까지 나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 때 팔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좀 조정이 크게 나와서 뭐 4만 4천 달러를 가더라도 버티실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한 난 한 5만 천 달러 가면 팔아야지 라고 들어가시면 한 3% 4% 기대 수익을 기대하고 지금 자리에서 사는 건 그럼 수수료 몇만 원 나오는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5만 달러도 들어가도 나쁘진 않은 자리다 네 왜냐하면 지금 흐름 자체가 추세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부터 한 두 달간의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그렇게 금방 식을 것 같진 않다 이 생각으로 추세로 좀 가져가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타점을 잡기가 애매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대를 나눠서 사시는 것도 좋아요 세일이라고 하면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갈 자금을 한 3일이나 5일 정도에 나눠서 정해진 시간마다 사시면 평당가가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 지표 발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조금씩 모으시고 또 올라갈 때 조금씩 더 모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해야 뭐 지금 하락했다고 치는 게 현재 지금 리얼타임으로 우리 시간 11시 53분 지금 49,958달러인데 끼켜야 0.14% 요 정도인데 요것도 하락 여기서 또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작게 좀 시간대를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큰 변동성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맥시멈으로 단기적으로는 48,000 초반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가격부터 거기를 중간값으로 생각하면 48,500달러에 아래에 오면 좀 강하게 매수를 하시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비트코인만 따지고 보면 변동성이 지금 아래로 내려와도 2, 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 아이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좀 개별적으로도 변동성 좀 체크하셔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보면 지금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8,000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그칠 것이다 그래서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48,500선에서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2, 3% 3, 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상승을 기대를 하신다면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지금 판다고 하면 말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매수하는 건 뭐 그렇다 쳐요 지금 사실 팔기도 대응이 되신다고 하면 팔기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걸음이 늦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을 보고 매도를 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 다시 사야지 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차이가 내가 한 1% 정도를 덜 먹겠다 근데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면 지금도 대응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이제 앞서서 예를 들어 뭐 지금 수익률이 한 30%에서 40% 나신 분들이 보통 한 3만 원 3만 달러 초반 네 중반대에서 사 오신 분들이 그 정도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왜냐면 설 연휴 때 세뱃돈도 많이 지출을 했고 돈도 많이 쓰셨을 테니까 재수 비용이 워낙 비싸다니까 돈이 많이 쓰셨을 텐데 그러면 좀 보전을 해야겠다 싶은 분들도 지금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네 한 5만 천 달러 정도가 이제 기준선이니까 여기를 보고 좀 여기는 당분간은 돌파 못할 것 같애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어느 정도 외도를 하시다가 다시 살려줬을 때 이때 다시 들어가시면 가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에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고용비 애널리스트를 반년 조금 못되게 배우면서 이번 같은 상승 추세에 놓여있다라고 조금 확신이 좀 들어간 그런 평가를 내리는 부분은 전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의는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보는 마지노선 세대 조정이 나오더라도 4만 4천 600불을 이제는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하단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필요하죠 4만 4천에서는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네 그런 생각을 차트에서는 그렇게 보신다 걱정이 되는 걱정이 앞서는 거는 저만 그런가요 원래 올라가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네 네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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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네 이따가 어차피 저희가 관심 종목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HG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로빈방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이제 안 좋은 말씀만 드리면서 얼굴 구기다가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비트코인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남겨 주시면 늦게라도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좋겠습니다 자 치울리님이 지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야 할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 얼만큼의 자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개개인이 워낙 다르긴 한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정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보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딱 그 손실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44,000달러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현금을 쓰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가 깨졌을 때 손실이 한 14%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14%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한테 어느 정도 와 닿을지를 좀 생각하시고 이거에 맞게 현금 비중을 쓰시는 거에요 지금 들어가도 빠졌을 때 44K라고 쳐도 14%니까 그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잉여자금이나 혹은 없어도 되는 돈으로 보통 하라고 하니까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안에서 투자를 감행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장 같은 경우는 막 스탕론 이런 것들이 껴 있다 보니까 신용 거래 하시고 그게 이제 조금 엉켜 있어서 어렵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고 올라가는 추세인 걸 확인하신 다음에 확실한 포인트에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